하! 야잇! 하하!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실화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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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바로바로 들어오네요 지금 이렇게 먹다가 제가 여자 개그우먼 후배한테 반말 몰카 당한 게 있어요 그 혹시 본 적 있어요? 봤어 그거를 아 오케이 저 형이 지금 뭘 하나 찍으면 안심을 하잖아요 몰카를 하나 찍으면 아 이제 뭘 또 안 찍겠구나 이렇게 안심할 때 지금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먹으면서 반말 슬쩍슬쩍하면은 작은 거에도 이 형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알았어 나도 만약에 반말할 때 형도 툭툭 끼워드세요 아 이거 원래 이제 띠리띠리 형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뭐 겸손하면은 컨텐츠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약간 무례하더라도 이거는 컨텐츠 안에서 무례한 겁니다 카메라가 꺼지면은 꺼지면은 엄청나게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입니다 아이 그렇네 네 반말 몰카 와후 와후 이제 그냥 뭐 먹방 좀 찍자고요 좀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자 먹방 내로나자십니까 인기의가 봐요 미키 꽝 초입니다 하 하 하 하 하 어쩔.. 야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바로 내가 하라고 하면 그냥 놔두고 어쩔 땐 또 하라고 그러고 아 그러니까 니 박자를 못 맞추겠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나 apenas airline 상남자 소개... 부탁드리겠습니 Dit 하다 가으라고 ливо لا 아 oded mistake 아 봄 박자 당 당당당당당 큐 하는 귀여워 난 가야! 이게 미끄리야! 들어오시는데 약간 민망하다가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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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받으세요! 좀 아까 뭐라고? 한 잔 받으세요! 처음에! 한 잔 받으세요 여러분! 먹어 먹어! 먹어 먹어! 멈춘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누구한테요? 아 나 무서워해! 자 한 잔 받으십시오! 한 잔 받으십시오!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릴대까지 발려보자 한 잔에 네! 날씨도 풀려가지고 아우! 또 소그네 먹방이 어우! 그 반응이 좋더라고 완전! 3개 1개 2개 3개 4개 5개 형 어땠어요? 네 그런데 내가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지? 조막으로 저 뭐라고 얘기했는데? 조..조토라고? 저토라고요! 조..조토라고요! ..조토라고요! 한 잔 해! 한 잔 해. 한 잔 해. 한 잔 하시죠. 니 지금 여기에 누가 동생이 니 동생. 네 한 잔 하시죠. 한 잔 하자고. 저한테 반말 했어요. 지금 저 반말 했어요? 한 잔 해. 한 잔 해. 한 잔 해. 한 잔 해. 달려보자 한 잔 해. 노래잖아 형님. 뭐 새끼들 이거. 전기충격기를 하나 갖다 가야 되나.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고 술을 먹어야 되나. 한 잔 해. 한 잔 해. 한 잔 해. 아니 왜. 아니 왜. 예?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.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 해. 10년 미라 문을 또 샀는데. 아아앗. 아앗. 아아앗. 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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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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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. 불 좀.. 불 좀 좀 줄이세요 형님. 불 좀 좀 줄이세요 형님. 아줌마한테 배를 넣어가지고 전기 충격기 하나만 갖고 올 거야. 먹고 마고. 어머니 전기 충격기 있어요? 어때? 어떡하잖아. 서울에서 뭐 약하고 내려왔냐고. 왜? 왜? 약하고 내려왔냐고. 예? 약하고 내려왔냐고 약. 아니? 하! 너 오늘 죽을래 진짜? 아.. 아 죄송해요 술.. 술을 좀 많이 해봐. 오늘 졸바다 한 번.. 야 오늘 졸바다 한 번 마시래 진짜? 아니? 돌았네 이거. 어떠니? 아니 받으시라고. 오케이. 내가 따라오게. 아니 내가 따라줄게. 아니 내가 따라줄게. 갖고 와. 내가 뭐.. 갖고 와. 뭐라.. 지금 뭐 하지? 갖고 와. 이 새끼야 진짜 안 되겠다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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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저 쪽에. 아이씨. 반찬 좀 줘. 내가 자꾸 와야 되겠다. 아우. 아니 제가 갈.. 아니 나 봐. 아니 제가 갈.. 아니 반찬 좀.. 어 이제 왔어. 야 오늘.. 동네 친구들이 여기 와야 됐네. 아니.. 동네 친구들이 온 거. 동네 친구들이 왔니? 내가 니들한테 야자하라고? 그렇게 얘기를 다 했어. 알았어. 내가 전기축격기로 가진다는데 여기 충격기가 없네. 맨대는 자고 가서. 알았어요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앉으세요. 한 번만 더 따로 봐봐. 앉으세요 앉으세요. 이거.. 이거.. 앉으세요 앉으세요. 그러니까.. 야 나 이거 멍멍 쉬라 기다리고. 아 앉으라고 빨리. 어? 아 앉으라고 빨리. 어? 한 번만 더 해봐. 자 한 잔 합시다. 한 잔 합시다 해요. 원샷! 영어잖아요. 원샷! 원샷은 영어잖아요. 브라보! 원샷은 영어잖아요.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장판 깔았네. 장판을 깔아?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.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.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파! 아파! 한 잔 더 맞으면... 아 짜증나는데. 궁설러. 아. 이씨. 이씨. 어어? 어어? 이씨잖아요. 이창진 아니에요? 너 한 대 더 맞는다. 아니 이씨 맞아요. 한.. 말이야. 근데 한 대 더 맞아. 이씨. 어? 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단양 아이씨. 아! 단양 아이씨. 너 한 대 더 맞으면 어떡할래? 너 이거 안 아파? 아이씨. 한숨만 쉬어. 왜 그래. 내가 나를 해오게. 그래. 아이씨.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. 하지 말라. 아이씨. 너 한 번만 더 하고 몇 방 더 맞겠다. 이제. 이씨. 이 새끼들이 하다가 별. 이제 아니 별 걸 다 하네. 아이씨. 컨텐츠 찍잖아. 몰카. 아이씨. 야 몰카 뭐고. 지금.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. 이렇게 때려버린다 이거. 와후. 와후 같은 소리 하거든. 내가. 눈치를 챘어요 안 챘어요? 눈치를 챘지. 눈치를 챘지. 지금 나가가지고 몽둥이를 찾는데. 어? 저기. 저기. 저 아궁에 불 때고 계시는데 좋은 거 하나 있길래 하나 가져온 거야. 하하하하. 여기 이 새끼가 여기 갔다 왔는데도 까불고 있네. 아니 내가. 내가 저걸 찍고 있으니까 더 했구만. 아니 내가 형 얼마나 좋아하는데. 아니 니가 평상시에 솔직히 형한테 잘하는 거 알지 근데. 데스팩 하잖아. 왜 카메라가 까불이야. 진짜. 아니 카메라 켰을 때. 까불어야지. 콘텐츠가 나오지. 안 까불면 그게 뭐 어떤 콘텐츠가 나오지. 야 그래도. 용서해지는 거죠 그러면. 알았어. 용서해지는 거지. 다음서부터 군대 그러지마. 자. 동생들은 절대 그래도 까불면 안 됩니다. 하하하하. 기분이 엄청 나빠요. 카메라 켜졌을 때는 좀 까불겠습니다. 와후. 동생들은 요런 걸로 혼내주세요 까불면. 와후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엄청 무근진데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야. 불러 널 야야야야. 내 맘을 고백하려고.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안 보면.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.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. 야야야야 야온이에요. 야 저 유튜브. 어. 구독과 좋아요. 많이 구독해주세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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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